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킨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스팀에 슈라우드를 비롯해서 여러 스트리머 스킨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스킨 상단에 보시면 12일 정도가 지나면 판매가 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10월 4일 정도면 마감이 되고 인터넷에 유출된 다른 스트리머 스킨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스킨들이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스트리머 스킨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